이런 언론장학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배경은 KBS 지금 오늘 수십 년 문제로도 아주 잘 드러나기도 했지만 사실 최근에 논란이 했던 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방통위원장 임명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 하도 옛날 일이어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어떤 점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동관 전 수석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탄생부터 기여를 했고요. 홍보수석 대변인 요직을 거친 사람인데요. 이명박 정권을 저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가장 크게 흑역사로 남아있는 게 언론 탄압이었어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오면서 공영방송의 임원들을 교체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정현주 KBS 사장을 감사원에서 배임 혐의로 강제 축출을 했죠. 그런데 그게 다 무죄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이미 쫓겨나고 한참 뒤에 일이었고 강제를 쫓아냈고 공영방송의 임원들을 비롯한 경영진을 강제로 인위적 교체를 했죠. 그리고 대략 MBC YTN 등 공영방송에서 경영진 교체와 함께 또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들 노조의 투쟁에 참여한 기자나 PD들을 대량 해고하거나 심지어 MBC에서는 기자들을 한직에 보내거나 기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스케이트 관리 업무로 보내거나 이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언론장학의 장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당시 최수중 위원장과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이 업무를 진두지휘한 이동관 전 수석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동관 전 수석이 국정원의 이른바 언론장학, 이른바 문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이 지금으로서는 공가를 다시 논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송개혁을 한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만들어버린 셈이 됐고 말씀하셨지만 MBC 기자들은 보도 기자들이 체육관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발령내고 이랬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 정점에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있었다는 게 지금 다른 문서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실제 당시에 모든 증언과 상황이 정황이 다 진두지휘는 홍보수석실에서 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 근무를 했거나 경험을 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홍보수석실이 대언론 업무를 중심 업무로 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 교감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혼자 또는 최시중 위원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아직 이동관 수석이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 누구도 지명했다 이게 없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면서 웃긴 건 이동관 수석이 거론된다. 이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강제로 축출된 면직 처리된 날 동시에 모든 언론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언급된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동관 전 수석이 언론 탄압 기술자다 장본인이다 안 된다.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공교롭게도 자녀의 과거 학폭 은폐 축소 의혹까지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동관. 이동관. 이동관 게 아니라면. 물론 현재 이동관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요. 지금 또 특보예요. 그래서 특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여러 인사들도 의혹이 있을 때 이렇게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낸 경우가 드문데요. 입장을 내서 자녀의 학폭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차관급 인사가 있었죠. 그때 이동관 전 수석이 지명이 될 거다 이랬는데 빠졌어요. 질문이 많았죠. 이동관 전 수석 왜 빠졌냐라고 했을 때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인사를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청와대 인사가 기자들 질문에 이동 이러고 멈췄죠. 그 이동이. 그런 정황들이 이동관 수석이 방통위원장으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상혁 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한상혁 위원장이 강제 면직된 것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는데 이게 인용되지 못했어요. 기각이 됐어요. 그 기각의 결정에도 지금 많은 의문이 좀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았을 때 똑같이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그건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각이 됐는데 그 사유가 이번에 이렇게 강제 면직이 한상혁 위원장에게 심대한 손해를 입히지만 이른바 그 면직의 근거가 됐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이다라고 지금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데 관리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면직의 사유가 된다. 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제어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심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돼야 되고요. 심사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가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게 합의제기구예요. 위원장이 혼자 결정하는 독임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5명의 방송위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결과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심사 결과가 올라가면 거기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지금 현재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하지 말라. 이런 심사나 어떤 정책적 결정에 혼자 개입하지 말라고 합의제기구를 만들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번에 법원의 판단으로 하자면 개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나중에 또 재판에서 다투더라도 이미 그건 다 지난 다음이라거든요. 이게 지금 본안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본안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8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실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임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날 수가 없어서 크게 이 소송이 정현주 전 KBS 사장처럼 실익이 있는 소송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무죄, 유죄를 다투는 거에 의미는 있는데 다시 그 자리로 복구가 된다거나 사회적 명예가 유효한 기간에 회복된다거나 이러기는 어렵죠. 그런 실익은 없는 소송이 됐지만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다투볼 만한 소송인 것 같고요. 끝까지 다투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다투볼.